작풀선연구님이 질문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좀 이거 짚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거 제가 펀더미터 분석하고 본 건데요. 이평선 21, 61선을 크로스하면서 상승으로 가는데 이런 종목 나오면 단타 성공 확률 높은 것 같거든요. 제 분석 잘 된 건가요? 궁금해요 라고 쓰셨네요. 어떤 종목인지는 안 써주시고 이렇게 분석만 얘기를 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일단 21선과 61선을 크로스하면서 상승하는 종목 단타적으로 성공 확률이 있는 종목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기술적으로 볼 땐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중에게 부합이 되는 종목이 있을까 하고 열심히 찾고 있는데 지금 과연 어떤 종목이 맞을까요? 제 생각에 지금 바로 KCC를 물어보셨으니까 KCC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선주도 좋고 건설주도 좋다고 하는데 KCC 살까요? 라고 쓰렸어요. 아유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핵심을 알려주세요. 자 KCC 매수가 좀 괜찮을까요? 네 지금 21선, 61선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은 21선을 깨고 내려갔다 터닝을 하는 시점이 매수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종목이 뭔가 고점에서 다 털고 나가는 종목이 아니고 앞으로 성장성이나 실적이 좋은 종목인데 한 번 올라갔다가 조정을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아서 21선 밑으로 내려갔다. 거기서 터닝한다 그러면 거래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입니다. 거래가 많이 터진 종목을 보셔야 돼요. 거래가 죽은 종목을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21선을 터닝하고 올라가는 종목을 하시는 게 좋은데 KCC도 제가 1봉을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노란선이 여기 노랗고 굵은 선이 21선입니다. 여기 노란선이 21선이에요. 이런 노란선을 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노란선을 깨고 내려왔고 이게 노란선이 지금 역배열 상태죠. 이렇게 쭉 역배열 위로 가 있고 이게 골든크로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선과 61선을 보면 중장기 2평선들이 밑으로 가고 단기 2평선들이 위로 가서 돌파를 하면 골든크로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반대로 21선, 61선이 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 21선을 위에 타면서 5일선, 11선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1선, 61선이 다 같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KCC 쪽으로 보면 오늘도 아래 꼬리를 살짝 달고 있는 은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단타를 하기에 적합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분봉은 보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주봉을 한번 보시면 지금 20주선이라고 하는 노란선 쪽을 상향 돌파하고 있어요. 지금 완만한 하락세에서 아직은 터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타이밍으로 봐도 무반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종목이 단기간에 급등할 종목은 아니라는 거 그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점에서 조금 모아가시면 목표가는 한 37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